영선생 빨리 외래해준가봐 저기요, 왜 이러세요? 지금 안 계시다니까요 사방님, 좀 참으세요 형수님, 저 여태까지 참았어요 장주적 과장인지 뭔지 콧백이도 안 비치는 거 그래, 우리 형님 수수 잘해주면 그거 아니다 하고 여태까지 참았어요 왜 이러세요? 뭐하세요? 장과장님께서는 학회 중이시라 안 계신데 무슨 일이시죠? 권순율 환자 보호자 분이시래요 아이고, 환자는 죽을 똥, 살 똥 하고 있는데 뭐 학회? 저하고 말씀하시죠 제가 담당입니다 왜 중환자실로 내려갔는지 얘기도 못해주면서 담당이? 담당이면 얘기를 해봐요, 얘기를 해줘요 기다리시라고 했잖아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어따 내고 돈을 질러? 우수하면 다야? 자 자 힘들지? 지금은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고 나면 나중에 의사의 염동이를 지켜내는 큰 힘이 될 거야 처음부터 쉬웠던 사람은 없었던 소리야 염 선생이 겪고 있는 시간들 의사 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어야 돼 제가 잘 넘길 수 있을까요? 노력해야지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하지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환자보다 먼저 포기하면 안 돼 응? 염 선생님, 염 선생님 수실 오시래요 아, 참 저 환자 조금이라도 이상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예, 알겠습니다